애교 보여주세요 싫어 나한테 말해 너한테 말해 너랑 나랑 다섯살 차이 나잖아 왜? 그게? 안돼 난 언니잖아 언니 나한테 언니 애교 가잖아 아니야 언니로서 위험을 보여줘 언니로서 위험을 보여줘 너가 나한테 해줘 아 별로지 않았어 또 애기 아닌데 언니가 안해서 나도 안해서 너가 못내야지 너가 더 어리잖아 했잖아 안했잖아 그럼 말해 아니야 왜? 왜? 지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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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서스키의 유튜브 채널 구독과 댓글해주세요 구독 clique주세요 구독 부탁드려요 구독 부탁드려요